대한민국 국토경계 5,228km를 최초로 완주한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토 한바퀴 완주 인증서를 받았습니다. 조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3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하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. 이후 116일 518시간 57분 59초만인 2023년 1월 26일 출발지인 통일전망대로 돌아왔습니다. 인증서를 전달한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다며 조 회장의 도전 성공을 축하했습니다.